경기도는 25일 오늘 오전 11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6.25전쟁 제69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. 튼튼한 안보유의 평화를 꽃피우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연 이번 기념식에서는 김의겸 경기도행정일부지사와 6.25전쟁 참전용사 및 유가족, 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호흡정신을 길렸습니다. 기념식에 참석한 김의겸 경기도행정일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께서 지켜낸 이 땅에서 전쟁의 위협을 완전하게 거두어내는 것이야말로 그분들께 진 빚을 갚는 길이라며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를 뿌리 내리기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